국립경주박물관에 왔어요 2층으로 가자 올라가서 승현아 연우 찾아봐 나 진짜 배밀어 진짜 배밀어 어 올라가 뭐지? 장신구 너무 예쁘다 목걸이 승현아 이게 고분옥이야 고분옥 보여? 고분옥 고분옥 금옥관 겨우 공동신박 그분 네 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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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신박 그분 그분 사진 찍었지? 네 그분 황금보검이래 황금보검이래 유리잔 유리그림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와 진짜 밑에 봐! 엄청 크지? 왕살인데? 아플 것 같은데? 신발 보건수 먹으니까 진짜 아플 것 같아 저거 약간 청상대 닮았어요 청상대 닮았어요 주노 이건 뭐야? 도끼 삽 여기 옛날 팔찌 저기 귀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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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었어 귀걸이 잘 찍었어 귀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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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관 꾸미게 이게 반모야, 반모 저기 들어가 도깨비의 얼굴이 되게 다양하다 그치?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시현아 여기 사봐 장례시라는 거야 장례 이거 뭐야 수현아? 이거 뭐야 수현아? 화장 아 이거는 뼈 항아리야 수현아 뼈 항아리 뼈 항아리 뼈 항아리 뼈 항아리 천년에 비해 월정구 아 월정구 뼈 항아리 뼈 용어여 아 월정구 전원으로 이건 말방울. 아 말에다가 방울 다는 거야? 응. 말방울. 이거는? 작은 솥. 이거는 다리미야. 다리미. 한입으로 앓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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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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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서 왔어요. 일부러 왔어요. 그곳에서 왔어. 다음날! 저리 잘 먹었어요! 저리 잘 먹었어요. 저리 잘 먹었어요. 저리 잘 먹었어요. 자 하나 둘 셋 승현이도 오케이 한 번만 모두 와주세요